파인? 음... 짜파인 헬로우 또 1분큐인가? 어? 왠지 또 1분 큐같은데? 팀 보이스 고고 아 넣어줘야되는데 히사시 무리 히사시 무리 아 자리아가 너무 무서워 요게 빠졌으면 다시 일로 오겠지? 절로 갔네 아이고 아이 죽자 아 나 개핀데? 죽어요! 어 죽었다 니가 죽었죠? 어? 어 뭐야 얘 더 좀 걸려라 어? 근데 얘들 여기 왜 있어? 여기 있는데 날 못 봤다는게 더 신기해 왜 개 놀랬어? 저 잠시 딴거 하고 있었거든요? 아 나 죽는다! 죽는다! 도대체 độn 아아! 죽어요! 트레이서! 트레이서! 안 돼잉 가자탈을 잡지 못했다고 한다 스님 가리아가 날 보고있어 그래있어 ㄷㄷ 점수에 비해서 좀 게임이 죽은 것 같은데 애들이 나를 모르는데 반드시 맘에 왜 쟤 썩은 포장지 있나? 왜? 나 한국인 아니니까 왜 썩은 포장지 있는 거지? 아 적팀이구나 적팀 트레이서 아 죽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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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이엠디 쟤가 뭐라고 하는 거야 저거 트레이서군 트롤 운전자 비트 아 엉 놀랬단지 트레이서야 나 개핀데 근데? 스치면 죽어 스치면 죽어 치킨 좀 먹을까? 치킨 좀 먹고 있어야지 치킨 좀 먹고 있어야지 치킨 좀 먹고 있어야지 나 아무것도 안했는데 손으로 쓰자 저건 유명히 아 뭐 말씀하셨나 아 일단 루셀드 없고 아 자리아야 잡으시고 아이고 죽는다 아이고 저거 죽었다 아 뭐야 화력 화력 갑자기 미쳤어 갑자기 화력 쭉 들어오는데 불발해 폭발해 어마니 뒤돌아갈게요 갑자기 확 밀리네 리퍼 문 빠졌고 우리팀 2명 3명 없다 아 저 제냐타를 어떻게 해야 내가 활기를 치는데 아 91퍼 아 조졌다 파라까지 떴다 그래서 파라로 바꿨어 폭탄 쏟아라 아이고 점수 일대 일 1 3 2 1 2 1 2 2 저의 한창. 왜 하는지. 나도 지켜볼까 봐. 그렇지. 아 죽겠다. 여탱 빠졌고 아 죽는다 킬킬킬킬킬킬 볼팀 너무 죽는다 죽어 볼팀 죽는거 왜이리 빠르지? 아 죽는다 동전해resident 너너너너너 나 이 겉 좀 가지래 관심있는 사람 재역 어 죽어요 슛! 백도 하고 있었네 울릴밖에 없어 가지마 얘들아 다른 걸 좋아해 아 망령아 진짜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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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소월 흠 소월 황금목이 두개 갖고 있습니다 아 근데 이게 심한데? 차이가 너무 심하잖니 얘들아 아 86번 들어가야돼 루시오 메인힐러 깨루고 저 트윙터를 잡아야겠네? 트윙터가 우리팀 헤드를 많이 줘준다 저쪽은 오오오오 저쪽은 못해보았다 아 저쪽은 못해보았다 아 그냥 우리 손 딴 데다 오고 있었는데 리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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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레이서 옆에 빠져볼게 트레이서 어디갔니? 안녕? 나 왜 잡으러 간다 음악 봤죠 트레이서? 있어요 발소리 들린다 분명히 모두 발사! 거점이 저명당한다! 파트려 말이야! 그러니까 저놈들은 거점 말고 아 나 죽는데 이거? 아이고! 아이고! 이 길 없으면 내가 못 이겨 제대로 놀아보자 지금 주저한 퓨레벨 월버쇼 아곤! 그만 같던 네 배틀필드 안 할 거예요 방송 끝내고 배틀필드 할 거야 친구랑 같이 이 방송 끄고 하니까 프레임 드랍이 너무 심해가지고 방송 끄고 하니까 프레임이 잘 나오더라고 백프레임 막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저게 뭐라고 하는 거야? 코리안 코리안 빈스 세이 저거 뒤에 영어 뭐야? 영어란다 일본어 저거 뭐예요? 저게? 저거는 엘 엘 ㄷㄷ 와 자리에너지 너무 많이 찼는데? 한 대도 맞으시고요 아이고 죽을 뻔 했잖니 죽을 뻔 했잖아요 아저씨 트레이서 뒤 트레이서? 죽은거야? 안 죽은거야? 아이 내가 죽겠다 트레이서 개피인데 좀 죽여줘 역행도 없단 말이야 얘들아 역퇴 없는 P30짜리 트레이세를 왜 못 잡는거야 아 그래 잡아야 돼 아이 고추고추님 감사합니다 아이고 우리 두 명 죽었는데? 아 상대도 두 명 죽었다 아이고 트레이서야 나 스킬 없는데? 아 부착 트레이서 나만 보겠다는거구나 얘 나도 트레이서만 봐야겠다 가 트레이서 아이 구별되나 오라닌 갈 것 같은데 이게 뭐야 코리안 빈스세이 이 뒤에 이거 일본어 일본어 이게 뭐에요 이거? 내가 일본어를 못하니까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 나한테 도발 거는거 같은데 느낌이 한국 피아노도 뭐라고? 그냥 여기도 근데 아 그래? 조지고 나서 어? 한국어 버퀴 한번 날려주면 되는거야? 내가 저런 힘이 됩니까? 독창사다! 자리야 어? 그냥? 은밀아 아 칠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고천님 감사합니다 자리야 곧 날아올 것 같은데? 얘네들이 한번 입고 막히면 얘 상대도 우리팀이랑 똑같네 아까 이쪽 입고는 이미 뚫기 힘든다는거 판명 났으면 정면으로 와야지 왜 계속 저끼 고집하는거지? 아 잠깐만 파라가 리프가 나 몰고있어 아이고 아이고 쓰읍 아 P12 아이고 잠깐만 P12 12 12 아... 아... 아нов다 에어 으으으으읍 으으으으으ㅏ 원순 일단 죽었고 아이고 아이고 힘든데? 죽음의 꽃이 죽음이 된다 파라 일단 떴고 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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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두명 죽었는데 우리 팀? 아 나도 진짜 너무 많이 붙어 얘들 우리 팀이 왜 내 화력이 없으면 우리팀 다 죽는거지? 그냥? 아 마지막.. 이거 자리야 궁 있어서 안될텐데? 왜? 원숭이 닦고 아이고! 쟤네타 걷고 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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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음성 안들리지? 파라 뒤에 있는걸 좀 봤으면 좋겠는데? 아이고 안녕 친구들 해결쇄가 왔어 뮤직크퍼 이거 우리 좋은게임 끝난다 어쩜 나가든지 일단 우리팀 모드 발사! 정의가 빛발친다 공격에 레디합시다 위치전치 위치전포지 전점을 점령합니다 공격이 충전중이야 일단 상대 힐러 상대 철 궁 좀 채우자 아fare아! 아! 아!! 아하하하하 은하 PayPal 슈가 슈가 슈가! ustedes 꼭 아 아하장님 감사합니다 아 이겼어 아 지지 지쳤어요 아 이 점 또 이 점이야 또 이 점 줬어